이런 잠옷들을 상대할 때조차 긴장감을 놓으면 안돼 몇방 맞으면 죽기 때문에 왓따요요님 초콜릿 5개 방음 초콜릿 8개 감사합니다 큰 병을 줍고 부수고 부수면 아무것도 없고 눈물이 나고 시간에 오카리나 했어요 그것도 사놓고 전혀 안하고 있어가지고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자 그리고 이걸 이 레버를 당겨주자 자 이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죠 자 방패 공격 자 다시한번 자 이제 이쪽으로 이동한다 저 놈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오지마 넌 그냥 이것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해 올라오지마 나 긴장상에 어이구 두마리나 오세요 어휴 어디서 어디서 공격을 해 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없다면 그거 아닐까요 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없다면 그거 아닐까요 네 뭐라고 해야되지 그 기기에서 지원을 그만둔게 아닐까 안드로이드는 기기마다 다 그게 있잖아 되는기기 안되는기기 좋았어 어 갑자기 왜이렇게 좀 끊기지 게임이 멈춰버리자 아예 한글표치 때문에 그런가 원래 전혀 그런게 없었는데 어우 위험하게 놀랐잖아 놀랐잖아 이 친구야 그럼 될텐데 한번 다시 자세히 검색을 해보세요 용현향도 아니고 옹연향도 아니고 예 용연향입니다 자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면 되겠다 자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면 되겠다 아 또 애들 나오니 자 이제 두마리 두마리나 죽어라 자 처리하고 공격해 자 다시 한번 저 옆에 있는 녀석이 공격을 하면 안되는데 어 그렇지 빨리와 우리 오케 집중집중 지금 제가 하고 있는게 PC판이에요 이 게임 세일 자주 하잖아 저렴하게 살 수 있을거야 자 나온지도 꽤 되가지고 내가 이거 엑스박스판 처음 나왔을때 엑스박스 버전으로 한 6만원인가 5만 얼만가 비싸게 주고 샀었는데 잠깐만 낯선 장소에서 돼지의 냄새를 맡았어 어딘가에서 돼지의 소리가 나 어딘가에서 돼지의 소리가 나 그쪽으로 가봐야되나? 자 또 나오는거야 자 신속하게 처리한다 어허 끄야 아유 맞았어 아유 진짜 시점 진짜 아유 별풍선 500개가 터졌는데 집중해야돼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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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걸로 저 녀석을 죽여야되는데 자 빨리 공격 너 말고 그렇지 자 먹고 다 설마 이 근처인가 이쪽 뒤쪽인가 이쪽 근처에 있으면 굉장히 가깝다는 건데 이거 내려가면 이 반대편에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없어 MDK 알죠? 네 이름만 알아요 직접 해보진 않았어요 예전에 내가 옛날에 그 PC 게임 잡지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브로그론가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 내 컴퓨터는 그걸 돌릴 수 없는 똥컴이었어 찌젤구님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펜티엄 어? 펜티엄 1 100메가 흐릴줄 알아? 니들이? 내 첫 번째 컴퓨터가 그거였어 그걸로 컴퓨터 선생님하고 베이직 했어 프로그래밍, 꼬리잡기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놀았어 난 세상에 게임이 그것뿐인 줄 알았어 펜티엄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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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이안이였구나 여기 있었어 여기 돼지 어디있어 그 음란한 코를 나불거려 아 진짜 그랬어요 펜티엄 1이었거든 처음 산 컴퓨터가 펜티엄 3 펜티엄 3 펜티엄 2 pest 펜티엄 3 펜티엄 3 펜티엄 3 그거 내가 하하하하하하 빼서가지고 그걸로 영웅조설 3를 샀어 블로그로 주는걸 게임책을 그때 한 7천원인가 했거든 책 한권에 게임잡지 않아해 그래가지고 그걸 어? 동생이랑 같이 해야지 하고 사가지고 나 혼자 있어 아 정말 부끄러운거구나 어어 그래가지고 한동안 동생이 인간 부신에 빠졌지 그것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그 업보 때문에 지금 내가 내 동생을 먹여살리고 있잖아 하휴 여러분 절대 업을 쌓지 마세요 반드시 자신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네 걔한테 지금 용돈으로 준 돈만 얼만데 자 이걸 이렇게 쏴야될거야 안되잖아 네 그냥 갑니다 낚였네요 낚였어 오랜만에 하다보니까 중간에 좀쯤 죽어가지고 네 여기 있구나 그렇지 돼지야 자 자 저걸 먹고 먹고 일단 후추는 그만 어 어떻게 나중에 기관총을 업브레이드 하더라고 하더라도 보팔검이랑 어 그 그거 있잖아 주전자는 무조건 풀업을 해야돼 먼저 그래야 게임 비퀘합니다 아니면 그러면 게임하다가 게임하다가 뚱스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? 이 미치로구나 그래그래 이상했던 바야 이상했던 바야 자 그리고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여기 숨겨진 길이 있지 네 네 유튜브에서 시청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지금 못보시면 다시 돌아가서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팬티를 안 입었어 근데 안 보여 아 볼로리스님 초콜릿 별표단 한개 감사합니다 유나일단지 다시 2차전이다 인마 이번엔 넘어가주지 자아 빨리 가자 와 진짜 저거 너무했다 인간적으로 왠지 지은 대비 이중 이동 이동 이중 아 함 이동 이 지금 죽어라 빨리 그렇지 자 올라가 한 벙 맞으면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라서 자 다시 멘탈을 잡고 이놈들 부쩍 빠르게 아휴 안보여 하지만 안보이지만 근성으로 극복 근성과 컨트롤로 극복해야지 아휴 아휴 아하 아휴 자 여기서 고양이 자 이곳으로 자 시간이 넘어가기 전에 빨리 진행을 해서 여기 올라타야죠 됐고 됐고 자 이곳으로 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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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아휴 지금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 않나 아 아 후추 업그레이드 할 양이 없구나 하지만 하지만 후추는 나중에 이빨이 남으면 업그레이드 하는게 낫죠 일단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보팔 블레이드를 업그레이드 한다 자 자 내리고 최대한 먹어야돼 자 폭탄토끼 일부 약한 벽이나 바닥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금관벽이나 바닥 근처에 폭탄토끼를 설치해보세요 폭탄토끼를 폭파하면 새로운 길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것부터 어 자 먹어주고 매니저 아니면 그런거 하지 마세요 아휴 안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음 자 여기서도 이걸 이용한 이 폭탄토끼를 이용한 퍼즐이 꽤 많죠 활용안 잠깐만 나 이빨 두개 놓쳤어 자 이거 먹고 가야돼 자 그리고 아마 이쪽에 어 이걸 이걸로 못 보시나 이쪽으로 가는거 이쪽으로 가는거 그렇지 우리 모두 가야돼요 알리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자연스럽게 사진을 사진으로 흑불 이 흑불 이 흑불 우리 우리 흑불 흑 잠깐만 내가 이쪽으로 나왔고 그래 이쪽으로 가야죠 헷갈렸네요 헷갈렸네요 불가 흑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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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것들 자 앨리스의 치력이 거의 바닥나면 히스테리아 모드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엔터를 눌러 히스테리아 모드를 발동하세요 히스테리아 모드일 때는 앨리스는 무적이며 적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힙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히스테리아 모드의 지속시간은 짧으니까요 악몽에선 이거 진짜 잘 활용해야되는데 정말 무서운 난이도야 정말 무서운 난이도야 자, 저걸 써야될거같은데 이건 먹고가자 이것도 먹고가자 피가 아쉬울때야 자, 조준모드로 해서 이걸 쏴가지고 키를 열어야지 키를 잘 못눌렀어 자, 여러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자, 모자장수 아저씨네요 저 모자장수가 1편에서 제가 듣기로 악역이었다고 하던거 같은데 저 모자장수가 1편에서 제가 듣기로 악역이었다고 하던거 같은데 저거는 이곳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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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은 거짓말이야 죽은 거짓말이야 불을 끄는 소리가... 아, 타라. 알지 못해. 좋은 차량이야 세상은 아래에 아사일름을 운영해 고마워 내가 죽을래 찌개 만약에 도와주면, 너가 도와줄게? 내 마음을 가면 내 손을 찾고 내 손을 가면 자 일단 무좌장수 아저씨의 팔과 다리를 채사줘야 되죠 음 좋아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뿅 하고서 제가 이쪽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죠 자 병을 짚고 자 폭탄 토끼를 활용해서 이렇게 해서 가자 자 자 자